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얼굴 옆에 물음표가 가득한데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왜 이 인사회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모르는 표정인데요. 지금 나오는 게 신년 인사회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보이는데요. 야당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이정미 대표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소설책과 손편지를 선물하면서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재명 대표만 안 부른 겁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회 초청한다고 하는 매일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예우를 안 해줘서 안 갔던 것 같은데 협치 생각하면 전화로 좀 정중히 초대를 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요. 이 행사 주최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라고 합니다. 초대 방식은 모두가 똑같이 이메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의와 관례를 따지는 민주당의 모습이 좀 좀스럽지 않냐면서 여야 똑같이 참석을 요청했는데 특별 대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보내놓고 4시간 안에 회신하라고 요구한 게 다이었다면서 불참을 바라면서 면피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벽두부터 또 싸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인가요? 새해 벽두부터요. 다소 살벌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워낙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지난주에 민주당 내에서도 임시국회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오늘은요. 지지율을 근거로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보내고 있는 거죠. 대선 기준으로 보면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경쟁한 거 아니에요? 당시 두 분의 최종 득표율하고 지금 지지율하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까먹었어요. 또 어제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는 다소 의미심장한 고사성어도 등장했습니다. 토끼는 영리하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세 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미난 토끼를 닮아서 프란2, 프란3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대안 마련이란 말에 이재명 대표 좀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비명계들은요. 왜 이재명 대표 개인 관련 의혹을 당이 나서서 엄호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재랑이었습니다.